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낯을 주신 거예요? 아 올해는 비가 아주 많이 와가지고 논이 안 말랐어요. 아 그러네. 젖었네. 콤바인이 못 들어와요? 와 질어서. 지금 이거 지금 신규가 좀 늦었어요. 고개가 너무 죽었고 우리 동네 풍덩이 들어와서 좀 도와주시느라고. 아 그래요? 아 기계가 못 들어간대요 형님? 어떻게 해요? 사람 손이 필요할 때가 있군요. 여기 몇 평이 있는데요? 여기요. 한 1500평. 1500? 1500평이요? 저쪽으로 가자. 야 저쪽이야 저쪽. 1500평이면 너무 큰데요? 배추할게 배추. 지금 거기서 해줄 거는 한 150평 되고. 150평. 해본 사람 우리 멤버들 중에. 겨별 줄 아는 사람. 한명도. 어? 나상도. 저는 한명 한명 한명. 해봤어요. 오 나상도. 저희 근데 뭐 보미나 저나. 나상도까지는 그래도 시골 사람들이여가지고. 그거 저희는 좀 알거든요.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아니 뭐 멤버들 뿐만 아니라. 아니 성주 형님도 스튜디오면 있어가지고. 몰라요. 잘 알 것 같아요. 도시 사람이에요. 전혀 몰라 전혀 몰라.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. 아버님이 또 먼저. 아버님이 나섰습니다. 아버님 나섰습니다. 여병이. 후보자니까 많이 모시지. 나 같은 경우는 대게도 잡고 있는데. 아 뇌묶음을 한 번에. 하나씩만. 아 약간 등 근육 운동이구나. 그렇지. 활배. 이렇게 활배. 활배. 로우 로우 로우. 아버님 당기다가 잘못하면 여기 다치잖아. 네. 그거 좀 좋습니다. 더 힘을 너무 줘서 당기고. 네. 요령이 있어야 되니까 요령이 없으면. 살살 잘 당기가지고. 지금 공예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야? 네. 지그재그로 나요. 놀 때 지그재그로. 지그재그. 지그재그로. 자. 우리 그러면 여기로 노란팀 밀고 들어가세요. 오케이. 여기요? 네 붙어서 사자고. 블루팀 블루팀 이루어. 블루팀 이루어. 좋아. 지연아. 나눠서 하겠습니다. 나눠서. 열심히 할게요. 야 이거 허리가 아프구나. 진짜 힘드시겠다. 와 옛날 생각이야. 옛날 생각 진짜. 와. 힘있게 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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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뭐. 야 이거 완전 나상도인데? 나상도. 나상도. 나상도야. 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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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가자. 그렇게 해가지고. 밀고 가. 자 고개 숙이고. 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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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모 들어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한식아!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다같이! 좋다!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노래 불러주니까 힘이 난다 역시 노래가 있어야 해요 싸자자자잔잔 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린이 같은 립을 짓고 네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의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법도 재 termin지만 바라밤밤 반딧불초가 짚도님과 함께면 바라밤밤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요 디지 뽕 디스파리